이제 좀 먹어볼까? 응 어? 이제 좀 먹어볼까? 유리 배고프네 나 비냠띠를 끓일래 응? 비냠띠 일단 해 선물을 하나만 줘 어제 놓았던 사수 한 병만 줘 차가운 물이 필요하거든 비냠띠를 할 때 어? 완전 얼었네? 안 되겠다 미안 그 밑에 걸 줘 그러면 밑에 거 없어 물 아 진짜? 칼은 씻었나? 바람 부니깐 물이 진짜 안 끓는다 바람 부니깐 물이 진짜 안 끓는다 Marian 너는 요리를 어디에서 배웠어 주연아? 관심이 있습니까? 프랑스 요리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배웠는데 그냥 그거는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배워야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런 거 자잘한 건 그냥 감으로 음식만 그게 좀 재미있어 그럼 그냥 각자 있더라 그냥 밀어 근데 어 그래 그치 이거 튀길 뻔했대 지금 몇 분이야? 한 분 삶아야 돼서 지금 9시 40분 40분? 응 이거랑 원래 비빔라논이랑 맛이 틀려? 어 조금 더 매워 어 나 매고 좋아해 좋아해? 몇 분이야? 나 안 봤는데 지금? 응 지금 Right now 저쪽 북쪽은 늘어나는 건 뭐야? 어 뭐야 이거 빨리 알려주겠어? 빨리 알려주겠어? 삭산부 아 이거 먹었다 응 소스는? 어 이거 뭐야? 이거 헹궈야 돼 비빔냉면 이게 포인트야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그래서 페트병을 잘랐어 껍질 이렇게 이렇게 정말 나답지? 응 자 소스를 뜯어주세요 어우 배고파 너무나 배가 고파 우와 맛있겠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맛있는 냄새 됐어? 응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시식해보세요 매콤하다 이거지? 어 매콤해 매운 거 좋아하는데 응 맛있지? 맛있어? 응 맵다 그치? 맛있어 근데 맛있게 맵지? 나 매운 거 원래 좋아해 잘 먹겠어 네 맛있지? 나 이거 처음 먹어 나도 응 우리가 끓여도 이 맛이 날까? 그럼 뭐 과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아니야 그냥 라면이랑 똑같아 우와 와 엄청 매우 좋아해 진짜 근데 정말 미가에 데쳐진 것 같아 진짜? 응 매운 거 좋아하는데 언니 약간 매운 거 좋아하네 눈물 나긴 했네 네 여기 온중에 언니 제일 잘 먹는데 응 아기 인마 이제 역시 인스턴트였어 나는 자연인은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 자연인도 이런 분 있지 않아? 라면 좋아하는 자연인 있어 라면 좋아하는 자연인 라면 좋아하는 자연인 라면 좋아하는 자연인 매움을 어떻게 불복해야 되나요? 눈물 흘려 불이 나올 거야 그렇게 먹어요 유비야? 아 매움을 진짜 못 먹거든 나도 나도 진짜 먹어요 밥을 설사 밥을 설사 하는 거 아니지? 저기다가 안 돼 아 언니 근데 너무 많이 먹지마 너무 많이 나 그렇게 생각 못 했어 너 이미 많이 먹었는데 나 나 과자 사 온 거 다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여기 있어 아 어디 먹어야겠어 과자로 혈을 지져야지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정말 잘 먹어요 못 들읍니다 자연인이 미각을 찾았어 우유 먹어봐 금방 괜찮아져? 우유 먹으면 손 쎄 아 불안하다 오늘 왠지 누군가 한 명